저희 선생님이 이제 신청서도 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또 오셨으니까 입양하시기에 적합한 가정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여쭤보고 해야 돼서 이제까지 개를 키웠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개를 키우셨는지. 시추, 시추도 저희 지인분 가정분양 해가지고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큰 고모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외로우실까 봐 제가 좀 몇 번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님 돌아가시고 또 강아지를 14살에 제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때도 얘기했어. 그런데 7개월 정도 있다가 고모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그 강아지가 자기 가는 줄 아는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날 가고. 일단 키우셨던 개는 항상 이렇게 다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있다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 번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제 1번이 제가 제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 남편한테랑 다. 적극 온 가족이 적극 지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궁금해 입양서 쓸모없다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제가 잘 정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막아. 저에게 까꿍이가 안 올까 봐 입양 신청서들이 많아서 경쟁자가 많아서 안 올까 봐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 식구들이 더 감사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산하고 인연이 있으신지 자꾸 부산으로. 그래? 이상하지. 저희도 자꾸 깜짝 놀랐어요. 부산이라고. 어떻게 되겠네. 어떻게 되겠네. 강아지도 그렇게.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렇네. 부산하고 또 인연이 있네. 그러니까 해운이도. 해운이도 가고. 해운이도 해운대고. 해운대? 집이? 네. 부산 자주 가야 되겠다. 자주 가세요? 가면 해운이도 보고 까꿍이도 보잖아. 아휴. 선생님. 옷도 직접 만드셨어요? 까꿍이 한번 입어볼까? 그리고 까꿍이 겨울옷 하나 샀거든요. 정이 너무 흠뻑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머리는. 빨리 빨리 꺼내야 돼. 슉. 아휴. 고꿍아. 이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대. 이거. 귀여워. 여기 머리 가지고 딱 앉아있는 사진. 선생님이. 너무 예쁘죠?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겨울에 출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자기 건 줄 알고. 얘는 자기 입이네. 질투. 부산에 안 그래도 바닷바람 센데요?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유닉도는. 그렇죠? 어머.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 모자 쓰고. 아이고. 이렇게 다 입으면 난리 나겠다, 저녁에서. 아이고. 포장 너무 그냥. 내가 이봐. 모자 신다고 또 가만히 이렇게 대주는 거 봐. 사진 한번 찍어야지. 다꾸만 얼굴만. 클로즈 좀 해갖고. 네. 이거 핸드폰 충전기인데 좀 특이해요. 핸드폰 충전기. 감사합니다. 이거는 향수예요. 어머, 선생님. 지금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선생님? 뭐가 어떻게 하죠? 감사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시고. 제 것까지 해. 아니요. 엄마가, 엄마가 해야지.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석이 엄마가 좋아서. 마음이 고와서. 나는 뭐가 하나 통하면 막 줘. 엄마가 틈만 나면 갈게. 그래서 비행기 타면 금방인데 뭐. 알았어? 악수하자. 잘 가. 굿보이. 굿보이 알았지? 잘 가. 알았지? 응. 잘 가. 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알았지, 아가? 사실 요즘은 얘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온다고. 그렇지? 너무나 사랑해. 얘는 정말 너무. 왜 그렇게 천진난만에 놀 줄 이렇게 예의를 찾아와봐. 가. 우리 아들도 일본 가고 없는데. 얘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가. 얘도 뭐 안 와봐 왜 이래. 어머 얘네들 왜 이래. 깜순이가 되게. 깜순아 지금 너네 연애할 때가 아니야.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고 마. 마음도 다 그래. 가. 까꿍아. 아이고. 가꿍이들 서운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꿍이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가꿍아. 아이고. 아이고. conosrerai. uma. 아이고.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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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저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가 안 볼 거야 감사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싫어 가 까꿍이 제가 데려가게 돼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어떡하지 결과 너무 행복했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너 때문에 하 가세요 저희 그럼 진짜 갈게요 가라고 가라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 못 살아 감사합니다 응? 갔어 까꿍이. 남순아 까꿍이 갔어. 父님 갔다고。